자 지금 제가 가져온 제품은 12cm 유광 오픈톡 슬랩백 힐이에요. 컬러는 보시다시피 로즈골드 컬러에요. 핑크색이 섞인 로즈골드 컬러입니다. 그리고 힐은 12cm구요. 앞에 앞코가 뚫려있는 오픈톡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여기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클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235인데 제 발 사이즈가 245인데 그래도 이걸로 조절을 해서 불편하지 않게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창은 고무 바닥으로 되어있습니다. 미끄러지지 않겠죠? 무광이구요. 쓴 모양입니다. 약간 샌들? 군높은 샌들 같은 느낌이 있네요. 여름에 신기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신고 와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으 으 으 으 지금 신은 제품은 메탈 섹시 스틸레토 힐 10cm입니다. 사이즈는 240cm 이고요. 제 발 사이즈가 245cm인데 이 앞 발골이 조금 쪼개는 거 외에는 크게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었어요. 딱 꼭 맞는 그런 느낌? 그리고 힐은 10cm입니다. 이렇게 신어봤는데 착각감도 굉장히 좋고요. 무엇보다 약간 필릴리라서 섹시한 느낌이 많이 드네요. 저한테도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신고 걸을 때도 크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이힐 모든 하이힐 리뷰가 끝났고요. 어떠셨나요? 아시다시피 저는 키가 되게 커서 평소에 힐을 신을 일이 없거든요. 맨날 운동화만 신고 그랬는데 이번 촬영을 통해서 이렇게 뒤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종류의 힐들 16cm, 8cm 이렇게 다 신어보니까 되게 새로운 경험도 있었고 힐도 되게 예쁘고 각선리가 되게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꼭 제 영상 봐주시고 저희 쇼핑몰 구두 많이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